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부터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은 미국시장 가볍게 그냥 조정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고존스 0.24% 하락 나스닥은 0.04% 상승 반도체 지수가 연일 계속 강세 보입니다 1.61% 상승한 그런 상황이구요 독일은 0.70% 하락한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별로 가볍게 말씀드려 보자면 기술주들은 그만 그만한 상황에서 반도체 지수 AMD가 3.47% 상승이구요 엔비디아가 2.87% 상승 그리고 나머지 종목분들은 그만 그만한 상황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요 연속으로 V자 급반등이 나오고 가볍게 조정받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독일도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V자 급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미국의 대선이 조 바이든 후보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는 부분이 시장에는 안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원화 강세 계속 치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0원으로 이제 환율 계속 치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정고점 인근에서 코스피 조금 추춤하는 모습입니다만 양호하다 이 정도 상황이면 강하게 반등 이후에 아래윗골이 단 도치 여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연속 올라왔고 20일, 60일에 저항권이니까 한 번에 치고 가기는 힘들 거다 아래윗골이 적당히 다는 이 정도만 나와도 만족하겠다 했고 그 다음날 갭상승 동반한 강한 상승세 어저께 또 조금 추춤하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60일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밀려버렸는데요 기관외국인의 매수는 확연하게 갈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7,950억으로 상당히 강하게 매수해 줬고요 선물도 7,500개가 강하게 매수 들어온 반면 코스닥은요 3,300억, 2,700억으로 차익실현물량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딱딱게이 포트폴리오는 조금 축소를 하면서 인버스를 양대시장 10% 정도씩 편입했다 시장이 대박 나빠질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요 정거점 인근이고 코스닥 특히 기관외국인 쌍클이 매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해칙 차원에서 살짝 10% 정도는 인버스로 해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은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워낙 강하게 사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일단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월요일에 만약에 추가로 기관외국인 쌍클이 매도가 나온다면 조정을 좀 받을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오늘 다음주를 위해서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 이전에 큰 전광판 한번 같이 보면서 상황을 한번 보자면요 자 코스피 업종 대표 종목들 그냥 그만그만한 상황이었구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에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는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도 큰 폭의 하락 나오는 종목들 있었구요 진단키트 조종 그리고 5G 휴대폰 부품 그리고 반도체 서부장 남북경협 이런 섹터들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종목 궁금한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업종 대표주들 분석하다가 그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5만 5천원권역 여기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10% 가까이 추천 이후에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외국인 연속적으로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6만 천원 여기 상단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관심은 있는데 지금 현재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조금 늘려주는 5만 8천원권 정도부터는 이제 매수 가담해도 된다 분할로 그렇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내일 약간 처진다면 비중 약간 줄였다가 5만 8천원 인근에서 반등 나올 때 다시 줄였던 물량 다시 사넣는 그런 상황 내지는 월요일도 강하게 치유한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기관에 의해 쌍그림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장중에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한 1% 가까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고 시총 상행이기 때문에 여기 저점 부위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조정 한번 받을 수 있는 권역이니까 물량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장 1호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으니깐요 별 무리 없이 홀딩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대응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시총 1,2위 종목이니까 시장이 좀 주춤하면 같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지면 조금 줄였다가 우리는 미리 줄였으니까 상황 봐서 대응하겠습니다만 추가 상승한다면 9만원 9만3천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9만3천원 여기 앞전 고점대 말하는 겁니다 9만원 9만3천원 정도의 단기 목표를 가지고 상승을 한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구요 조금 처지면 줄였다가 다시 반등시에 매수해 넣는 전략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LG전자 추세가 강한 추세가 조금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다시 9만원대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만 상승 추세 복귀인데 9만원 이전에는 올라가도 다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현재로는 신규 매수는 관망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계속 홀딩 중인데요 탄탄하게 받쳐놓고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최근에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나온다면 이제 14만 5천원권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14만 8천원입니다 청정합니다 그 이후로는요 16만 6천원에 정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초강세를 보여야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4만 5천원 14만 8천원 정도에서 적당히 차익실현 할 예정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크게 보면 LG전자와 좀 비슷하죠 크게 보면요 60일이 무너뜨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60일이 무너지니까 지금 현재 20일, 60일의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V 저항을 지금 받으면서 양호한 저항을 받고 가고 있는 중이죠 시장이 좋으니까 현재 여기 위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기존의 주도주 역할하던 종목들이 이러한 지금 현재 조정을 먼저 좀 받고 이제 재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한 종목들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이죠 네이버도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60일을 돌파한다면 34만 7천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기세입니다 기관 외국이 상당히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기존의 언택트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먼저 조정을 좀 받았고 이제 다시 그러한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도 하락 추세 이제 다 돌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한 모습을 예측을 하고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편입한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제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고 이제 추가 상승만 한다면 모든 입행선 밑에 깔아놓는 상승 전환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그리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에 좀 더 관심 가져 보자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27만 5천원의 저항 그리고 그 위에 120일, 60일의 저항권에서 지금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30만원권까지 강하게 얼마나 반등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이 상승 추세 전환하는지 여부 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만 4천원 10만원권의 저항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자동차는 조금 추춤했는데요 현대차가 21,60일 돌파 시도 넣어다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구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 흐름들이 비교적 고점부위에 있는 종목들은요 어떻게 되야만 저 고점을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이 지수가 이 지수가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만 같이 강하게 가는 겁니다 자 2600의 목표로 가려면 2460여기를 먼저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요 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고점부위에 있는 종목을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저항에 있는 종목을 저항을 돌파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현재 한 3,4일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은 맞습니다 애매한 구간은 맞아요 자 조금 전에 그 상황은 시장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의 상황 연속으로 지금 며칠 올라왔습니까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받고 양호하게 받고 가는 것이 조금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적당한 손받김도 나오고요 자 기아차 시속 상승형 스타일로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히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워낙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잘 간다면 같이 잘 갈 것이고요 시장이 또 조금 조정받는 다음에 같이 조금 순거르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가 다음 주에 핵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가 그렇습니다 2차 전지거든요 LG학을 보면요 군사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항을 돌파해 버리면 이제 양호하게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LG학 61도 돌파는 상당히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더 잘 갈 것이다 일단 그것도 맞았어요 그죠 현대 그룹과의 조인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LG화학보다는 더 강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에 막 싹쓸이 들어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반응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 대체적으로 2차전지가 양호합니다 상당히 큰 폭에 조정 받았던 엔터테인먼트 종목들도 강하게 반등했고 이제 단기 저항권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JYP가 현재 가장 강하게 반등 나왔고 YG 엔터테인먼트 SM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탑픽은 JYP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가지 이야기들 많습니다만 주가의 흐름은 별로인 상황이니까 관심에서 조금 배제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또 강세보이는 섹터라 할 수 있는 철강주, 포스코 단기 고점 돌파 시도 넣으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 그에 비해서 현대제철은 21인근에서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포스코와 결을 같이 하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현대제철 안에 수소 섹터와도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에 그린유딜 종목이 급등당 한 부분 때문에 조금 부담감 가지면서 변곡 구간에 있습니다 밑으로 깨지면 좀 별로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구요 위로 추가 상승이 포스코처럼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세를 확실하게 다 돌려냈기 때문에 비중 1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처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값이 상당히 강하게 가면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고려에는 금값이 시원찮으니까 또 시원찮아지는 그런 모습이구요 조선주도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약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주 마찬가지로 상당히 약세인데 GS 건설 정도만 추세 복귀한 상황이고 상승 추세 초입이구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들에 매수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쵸 보스코도 보스코도 그런 모습이었죠 보스코도 이렇게 돌려내는 이런 부분에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거구요 최근에 접근했던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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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라 여기 있죠 이마트도 이렇게 돌려내는 이런 시점 그리고 휠라 코리아 휠라 홀딩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휠라 홀딩스 돌려내니까 대본에 강하게 가고 이러한 패턴들을 턴어라운드 종목에 이런 종목들 그죠 속하는 것이겠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적당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매수관련주들도 조금 잘 추세에 좋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의 강세 섹터라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주라 할 수 있겠죠 KB금융 다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 매수 가능한 그죠 그리고 추가 상승 하나군요 모양이 다 똑같죠 그렇다면 이러한 패턴을 눈에 딱 잘 익혀놨다가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종목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볍게 여기 업종 대표주 군들 챙겨보고 개별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S건설 정도는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전에도 참여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구요 양호하게 먼저 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좀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멕시코입니까 수수 소식 나왔는데 대본에 그냥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여러가지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 삼성그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물산은 크게 좋아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주들은 여전히 약세 흐름입니다 자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안이 거의 확실시 된다 라고 발표도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조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국 소비 면세점 이런 쪽 약세입니다만 저점 권역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아주 중장기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자 호텔실라 마찬가지구요 화장품 섹터에서는 LG생활건강과 클래시스 정도 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돌려냈고 강하게 돌려냈고 외국인 싹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시스를 편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아직까지도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이마트 먼저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 받고 있는 상황 자 롯데아이마트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부 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다 밑으로 꼬꾸라지 있고 그런 종목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제 다 돌려내고 밑에 이평선들은 밑에 딱 깔아 놓고 단탄한 지지권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내수주 내수주 저기 최근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딱 선점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춤에 자 적당히 올라가면 차익실현 차익실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롯데쇼핑 아직까지 약세입니다 자 유가가 아직도 시원찮은 상황이니까 에스오일 시원찮구요 야 검오소균은 상당히 제가 관심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급등을 했어요 따라가긴 부담스럽습니다만 역시 추세 좋은 종목이 갈때 잘 간다 진리에요 자 그렇게 잘 가던 음식료가 이제는 조정을 가장 크게 받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농심 오리온 하이트 칠로 CJ제일제당이 그나마 가장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KTNG도 점수로 하락주세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 CJ대한통원은 택배 근로자들 사망사고 자꾸 나오고 하니까요 주가 좋지 않습니다 자 한전도 반던시도 넣을 때 한번 3.5% 먹어내고 그냥 던졌는데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관심 없어요 다시 자 증권주도 시장 다시 조금 양호해지려고 하니까 삼승증권 키움증권과 같은 종목들 추세는 양호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 정권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보험주들 역시 크게 메리트 못넣기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들 궁금해하는 부분들 한번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제3자 대정 유상증자 호재로 봐야되나 악재로 봐야되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시청이 상위 종목이 아니고 좀 가벼운 회사다 그러면 악재로 보는 것이 좀 더 낫겠죠 자 이렌시스 이렌시스 KT 서브마린 보유중이다 삼성바이오 저항 돌파한 것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시스 얼마에 가지고 있는데요 권위님 올려봐요 자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은 접근을 하지 않기를 권여드립니다 자 엄청난 윗꼬리 엄청난 엄청난 급등락 여기서 과연 잘해서 수익 낼 수 있을까요 거래는 C가 말라있어요 2000원짜리구요 가능한 거래량이 풍부하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안정적으로 가는 대형 우량주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은 잘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왜 컨트롤하는 애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세력주를 할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일 갭 상승했다가 이렇게 크게 밀리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2300원 2300원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요 아 추세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추가 상승한다면 2600원 2700원 때까지도 갈 수는 있는 상황인데 자 윗골이 엄청 달고 엄청나게 급등락하는 종목이니까 관심 꺼내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다니까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알려달랬는데 아직 안 알려주시네 자 그렇게 여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종목 안정적인 종목 그 다음 KT 서브마린 2,619원 매수당가 매수당가 안좋잖아요 봐요 그죠 당트K가 평소에 매수하라는 자리가 어느 권역입니까 이런 권역 이런 권역이 사야되는데 2,619원이면 물탔어요 물탔어요 매수포인트 아니에요 매수포인트 아닙니다 마지막 매수포인트 여기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훨씬 높게 샀지 않습니까 10% 넘게 높게 샀어요 자 고수당이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 높아요 월요일날 더 빠질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추세 확 무너지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샀다가 하락장 꺾이고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올라와서 지금 연결이 안됩니다 자 KT 서브마린은 6416원 그러니까 다 매수당가가 안좋습니다 매수당가가 안좋아요 꼭대기에 자꾸 찬다니깐요 제법 방송 많이 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말라 비틀어진거 하지 마십시오 자 매수포인트 최근에 매수포인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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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6415원이면 6415원이면 이것도 지금 600원 빠졌잖아요 10% 빠졌네요 그죠 6500원권까지 갈수는 있어보입니다 이게 강하게 딱 올라타면 갈수 있어보이는데 큰 수익은 큰 수익은 나기 힘들어 보인다 7000원이 강력한 자항입니다 혹시나 7000원 임금가서 밀리면 적절히 차익시험 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 시비를 안깨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추가로 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또 기관에 의견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저 제가 무식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그만큼 저는 뭐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지 나머지 개별종목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20일에서 아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밑으로 쳐진다면 다시 5,300원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기를 닦으십시오 제가 지켜볼게요 권유님 그래도 생방송 자주 들어온다 아닙니까 녹화방송에는 왜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있죠 보고 그냥 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 안하고 그냥 될 거 같아요 절대 그냥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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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자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재생 목록 들어가 가지고요 주식 상처부 탈출 팁이 있을 겁니다 그거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댓글 한번 남겨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는지 여부 저도 같이 관심 가지고 볼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네가 남기려 한다고 남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테고 그래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몇 달 이내는 큰 변화 없겠죠 1년쯤 지나면 조금 차이 나려나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확실하게 차이 난다 확실하게 차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보려면 가까이 있으니까 볼 수도 있지 그죠 저 양산이거든요 요 가까이 있죠 저번에 보니까 김에 산다 그랬습니까 바로 옆에 있네 자 그래서 어 기본기가 기본기가 안 돼있다고 본인이 느끼면 기본을 빨리 아 습득을 하십시오 기본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 돈이 많든 적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코 만만한 장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은 다시 정고점 인근에 와있는데 여러분들 수익 시원하게 잘났습니까 넙니다 수익 시원하게 잘나는 장은요 이런 장에 이런 장에 그냥 적당히 그냥 그죠 좀 물려도 다시 회복되고 회복되고 해서 와서 그렇지 지금은 진검성부 구간이라 그랬습니다 수익 잘 안나고 엇박 대박 빠져가지고 쫄아서 손절하니까 바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행계 빠질 때 아 이번에 손절 안해 저번에 올라오던데 손절 안하니까 추가로 빠지고 그죠 난리 부르스 추는 장입니다 그죠 난리 부르스 추는 장 추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공부한 데 있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진짜예요 결코 쉽지 않은 장입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권희님 이야기를 제가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딴 데서 깨진 걸로 알고 있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돈이 얼마 안되는가 하고 급등주 안한가 하고 아무런 연관관계 없어요 급등주를 하고 안하고는 뭐와 연관이 있다 뭐와 연관이 있다 내 실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급등락하는 종목을 잘 매수매도를 잘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내가 매매 스킬이 있고 경험이 있느냐가 개별주를 건드릴 수 있는 자격이라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자격이랍시다 그죠 그 자격이 있는 것이지 내가 돈이 얼마 없어서 빨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주 건드린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더 깨집니다 그러면 그죠 빨리 복구하려다가 그냥 빨리 더 홍콩 가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이게 이게 맞아요 저는 경험 안해본 거 이야기 안합니다 제가 제 전설 하나 얘기해 볼게요 하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전설이라니까 좀 웃기는데 닥터키 해외 선물하는 건 알고 계실테고 그때는 해외 선물 아닙니다 옵션 할 때입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 음 그것은 옵션 옵션 대박 났을 때 이야기이고 일단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거 아니고 그냥 차트로 그릴게요 자 이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자 옵션을 하니까 4천으로 3시간 만에 1억 2천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없어요 왜 그때 완전 개망해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본전 찾으려고 완전 눈에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딱 시작하는데 딱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매도 딱 때렸습니다 풋옵션 4천 때렸습니다 4천 옵션 4천 때리면 이거 장난 아닌 거거든 사실은요 딱 빠지면서 여기 정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쫙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고 한 번 두 번 딱 오길래 여기서 딱 끊었습니다 여기 8천 됐거든요 8천 아 여기서 끊었구나 여기서 딱 끊으니까 8천 됐습니다 그쵸 여기서 4천 매수 그리고 왔다 갔다 딱 할 때 여기서 바로 8천 다시 엎어찼습니다 야간선물이 있거든요 야간선물 옵션 개장하자마자 1억 2천 됐어요 1억 2천 그쵸 자 이렇게 4천 가지고 8천만 원 벌은 거 아닙니까 3시간만에 그러면 밖에 나가서 벤처 하나 사야죠 그쵸 왜 3시간만에 8천만 원 벌었는데 근데 돈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이고 이거 가지고 빨리 빨리 똘똘마리 전문용어로 똘똘마리 해가지고 빨리 제가 깨진 게 얼마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빨리 3억 5억 넘어가야 되겠다 이 욕심이 그 급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꾸 선순환을 해라 그럽니다 선순환 선순환 그쵸 조그만 수익도 감사하게 여기고 챙기고 다시 기회 받다가 다시 매수 자 그게 또 수익 적당히 나고 일부 챙기고 다른 종목에 들어갔는데 그게 또 올라가서 또 수익 그래서 볼륨을 조금 높이고 그 볼륨이라는 투자자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악순환은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열라 돼 있어 지금 현재 한 달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한 달에 500만원 무조건 벌어야 돼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으려면 한 달에 500만원 무조건 갚아야 돼 이런 상황으로는 돼 25만원씩만 하루에 벌면 되니까 하면서 가는데 500 500만 벌면 되는데 그러면 그죠 남는 거 있어야 된다 치면 600만 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하루에 30만원만 벌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천만원 벌고도 그죠 3시간만에 8천만원 벌고도 욕심부려면 빨리빨리 회복하려고 자꾸 욕심냅니다 왜 악순환이 돼서 그렇거든요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이자 갚아야 돼 그죠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매수타임 아닌데도 들이대 그러다 보니까 손절 손실라 또 추가로 빚도 내 이자 부담 더 늘어나 마음의 부담감 더 커져 그러면서 악순환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자 영식님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는게 우리 포트폴리오 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들어오신 우리 용식님이 풀 배팅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용심이 어떤 줄 알아요 풀 배팅 되어 있는게 여기 8만원까지 빠졌으면 제법 빠진 거였거든요 야 이때는 조금이라도 손실이 축소해야 되는데 마음을 딱 먹었다가 후루스나기 시작하면 이제 위로 얼마나 더 올라가서 얼마를 더 벌까 이게 욕심이 딱 제어가 안되면요 조금 줄이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줄였다 우린 대폭 줄였거든요 용식님 같은 경우에는 차익실현 한거죠 이게 딱 쳐져버리면 다시 마이너스건 돌아가거든요 그럼 손이 더 안나가요 손이 에이 위에서 던질걸 밑을 빠졌네 아유 근데 밑에서 여기 봐도 반등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지키면서 올라오겠지 했는데 안 올라오고 여기 상황처럼 만약에 밀리죠 그럼 적당한 우리처럼 챙겨놓은 상황이면 뭐 빠지면 조금 더 줄이든 아니면 인버스로 해징도 돼 있고 하니까 조금 덜한데 손도 나가기도 훨씬 쉬운데 위에 수익 났던거 토해내면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더 안되는 겁니다 그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 어저께 상당히 고민하면서 다 많이 줄였거든요 성창오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창오토텍도 아주 약수익백 못내고 나왔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코스닥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빠질 때 뭐 5% 7%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자마자 수익 났던 종목인데요 아 끊으려고 맘먹었는데 못 끊으니까 지금 한 보름 이상 그냥 물려왔던 거거든요 다행히 잘 빠져나왔습니다만 그쵸 추가로 더 올라가든 말든 위험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거 결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월요일날 만약에 이게 수소차 섹터가 양호한 상황으로 가가지고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로 코스닥이 지금 기관외국인이 개패듯이 패면서 추가로 더 5% 7%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그 선택에서 닥터케인은 그냥 약수익 마감으로 그냥 위험을 더 이상 들고 가지 않겠다 위험관리에 포커싱을 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좀 차이점일 겁니다 욕심을 많이 제어를 한 거거든요 그쵸 자 매도했던 종목 중에 손실 유지되는 거 없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삼성 SDI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여기 깨질 때 손전했습니다 다시 올라왔죠 아쉽긴 합니다만 이러한 포인트 깨질 때 손전한 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그죠 나중에 이런 폭락들을 막아줍니다 자 해필 얘를 셀트리온으로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렸습니까 자 여기 36만원 7만원 할 때 샀던 분들 앞전에 밀리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손절 안하고 들고 온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13만원까지 갔어요 13만원까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손절라인 나오면 그냥 손절해 버리는게 나중에 올라와서 아쉬움이 있단 들 그게 훨씬 낫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끄럼 부끄럼 1도 없이 의견 채시합니다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도도 여기서 딱 샀거든요 그죠 그죠 대번에 깨집니다 던졌거든요 던졌습니다 여기 다시 올라왔네요 그러면 아쉽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20일 깨졌기 때문에 제 기준에 맞춰서 그냥 손절한 거거든요 다만 저 스스로 평가할 때 그래 종목 선택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그냥 스스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손절 잘못했네 이런 평가는 절대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이염장님도 오셨고 이염장님 이거 반드시 기억해요 닥터케이가 그래도 종목 선택을 나름 괜찮은 종목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만 추세 무너진 거 그죠 혹시나 하면서 들고 있는 버릇을 자꾸 가지면 나중에 진짜로 던져야 할 때 안 던집니다 나중에 진짜로 던져야 할 때 안 던진다고요 그러면 끝장납니다 버터폴리오 한순간 박살납니다 이거 사실은 운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들은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 운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추세 와장창 깨질 때 콩콩 안 가게 되는 좋은 버릇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저께 매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약간 의아할 수도 있었겠죠 자 전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대선 이전에는 던지지 않겠다 딱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선 이전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대선 불확실성 지나고 그때 포트폴리오 재편하겠습니다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 말은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음봉에서 틀린 사람도 제법 많을 겁니다 자 잘 끌고 와가지고 어저께 딱 정리합니다 인버스 인버스 딱 투입하거든요 인버스 어저께 인버스 투입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코스피 시장 끝내주게 올라가고 코스탕이 약간 주춤해도 그죠 뭐 장밋빛 전망들 그죠 시장 뭐 강하게 반등했고 미국 시장도 양호하네 어쩌나 하면서 위험관리 안 하거든요 저는 앞전부터 위험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버스 사놓아야 되는데 타이밍만 딱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어저께가 타이밍입니다 그죠 자 올라가면요 땡큐지 포트폴리오가 80%고 인버스가 10% 10% 각 그죠 그러면 보험들은 인버스 깨지는 것보다 나머지 출신이 80% 올라가면 좋은거죠 보험이니까 그런데 빠지면요 해칭되어 있는 인버스가 말 그대로 손실을 조금 커버시켜준다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인버스가 수익도 나고 주식은 안 빠지고 올라가서 둘 다 수익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앞전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버스도 적당히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자 우리 팀원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인버스가 아주 정확하다 그죠 사실 인버스 진짜 앞전에 리딩들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4 한번 빠졌구요 8 올라왔습니다 이엠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겠지 그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만큼 지수에 대한 흐름 확률 높게 잘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크게 수익 못 내고 있습니다 닥터케인은 솔직한 남자고 부끄럴 게 없어요 여기서 속된 표현은 개박살 안 난 거만 해도 잘한 거예요 개박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약수익 약손실 정도 그죠 전문용어로 떠이떠이 정도 그죠 그렇게 오고 있는데 시장이 한쪽으로 딱 방향 틀죠 닥터케인의 진가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닥터케인의 진가가 다시 나타날 거예요 자 오늘 다음주 업종 대표주 전망과 종목 상담 가볍게 해봤습니다 녹화방송 끊고요 조금 더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유료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깐요 카톡 링크 별표 보시면 링크 걸려있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깐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암박투케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fear 협찬으로 cadre üm 앤박 풍 row 롱